요약을 하면 화석을 발견했어요. 화석을 발견했고 근데 이게 내용적 측면이나 개념적 측면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라이노를 시작하시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제가 워크샵을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또 다른 화석을 또 발견해가지고 2008년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강의 자료인데 아시는 형님 굉장히 편하게 만나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속성으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커피숍에 둘이 앉아가지고 녹화했던 그런 자료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한 6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께 좀 공유하면 어떨까 라이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초보자를 위한 라이노의 기본 개념이라는 워크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노2를 처음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공부하시게 될 거나 이미 좀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거나 생태계를 아니면 내가 뭐 C샵이라든지 파이썬 코딩 라이노 관련된 코딩을 조금 그라스포퍼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왜냐하면 라이노 근거 그러니까 라이노 기반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노의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고 기반이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는 그런 워크샵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버전 4 때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한 2010년도 쯤에 제가 강의 자료는 2008년도에 만들었고 비디오 찍은 시점은 2010년도 쯤 되는 것 같아요. 10년도 11년도. 그쵸. 10년도 더 된 비디오 10년도 더 된 워크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이제 쭉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라이노 버전 2 때부터 썼거든요. 라이노 버전 2 때부터 썼는데 사실 라이노가 그렇게 막 드라마릭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워낙 UI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필라스포이 자체도 다른 특히 3DS 맥스처럼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놓은 것보다는 좀 더 파이프라인이 깔끔하다. 특별히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게 변한 게 없거든요. 개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드린 아이콘도 많이 안 변했을 거예요. 심지어 라이노 6, 7 하시는 분들도 7 쓰시는 경우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워크샵 소개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면은 라이노 개념 잡기 어떤 그 라이노 제가 그 C샵 스크립팅을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어려우니까 시작하기는 조금 좀 빡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라이노의 문법 그리고 그라소퍼 해서 약간 제가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 기본 지식, 체력을 다지는 단계에서 제가 라이노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요와 마찬가지로 사실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 개념 잡기 해서 라이노에 쓰이는 용어들 그리고 라이노에서 쓰는 기본적인 에코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포인트에서 커브, 커브에서 여러 커브, 디그리에 맞춘 커브들이 있죠. 폴리라인, 그냥 럽스 커브, 혹은 인터폴레이션 커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면을 만들고 면을 어떻게 매니플레이션하고 면 만드는 과정도 다양하고 면 수정하는 것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생태계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대학교 때 강의하던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대학교 2학년 수준이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반복해서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참고로 코딩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모델링, 라이노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그젠플보다도 그냥 툴 자체를 제가 분해해서 해체시켜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라이노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모델링 툴이에요.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모델링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 그리고 커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브를 만들었으면 커브 수정자가 있어요. 서피스를 만들었으면 서피스의 수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커브에서부터 포인트, 커브, 그렇죠? 커브에서 면을 만들고 수정했다고 친다면 얘네들에서 다시 커브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커브 프롬 오브젝트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라스워퍼 이때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형님이 그라스워퍼를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비디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티스토리에 가보시면 제가 인덱스를 항상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약간 인덱스로 이제 비디오를 선택적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난 다 알고 있다. 아니면은 그냥 라디오 끊듯이 저는 그래요. 공부할 때 잠잘 때도 항상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자고 그랬거든요. 스마트폰. 작업할 때도 라디오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시간을 다 뽑아놨어요. 다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라이노 개념 잡기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워크샵이죠. 풀다운 메뉴라든지 어떤 생태계 용어 그래가지고 지오메트리 타입까지 포인트, 커브, 서피스 그 다음에 서피스들이 모이면 솔리드가 되겠죠. 어떤 그런 생태계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대학생 2학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되게 편하게 커피숍에서 녹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좀 복잡한 설명을 피하려고 그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너무 크리티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생태계를 알았다 친 다음에 이제 커브, 커브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어떤 시작하는 방법들 어떤 허용어차라든지 되게 중요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미니미터로 허용어차를 하지만 막 토목이라든지 큰 스케일을 하시는 분들은 허용어차를 미니미터로 해놓고 작업하고 이러면은 막 간단한 로프트 하나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씬을 어떻게 관리하냐 장면 비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화면 보는 렌더링 타입 뭐 고스트로 볼 거냐 쉐이드된 걸 볼 거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그 헬프 파일을 넣게 되면 그 커매드를 치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그 한글 헬프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공부하는 방법들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간단한 포인트, 커브, 그 다음에 라인, 서클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커브 패밀리에요. 제가 이거를 좀 공부하신 다음에 스크립팅으로 넘어가세요. 파이썬이라든지 여기 시샷 부분들 들어가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커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뜯어져 있는 파편들, 정보 파편이 아니라 얘네들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제가 최대한 묶으려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결국 우리가 커브를 만들었으면 커브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수정. 사실 수정이 되게 중요해서 왔다 갔다 왔다. 커브를 만들고 수정하고 만들고 수정하고 약간 이렇게 계속 프로시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해 나가는 거죠. 디자인 랭기지랑도 각각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넙스 커브니까 넙스 모델링이고 넙스 커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메쉬라든지 폴리곤은 단순하죠. 포인트 두 개 있으면 그냥 인터플레이 시키면 되니까. 인터플레이도 아니야. 그냥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매치도 있고 익스텐드, 필렛, 챔퍼 익스포러도 있고요. 조인하는 것들도 있고 이 명령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명령어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효과적으로 드로잉을 칠 수도 있고요. 3D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2D 환경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쉐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3차원 쉐입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커브랑 커브 툴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피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확장된 부분이죠. 그래서 서피스 라이노에서 어떻게 이제 서피스를 만들 것이냐. 특별히 넙스 서피스겠죠. 그래서 서피스들을 만들고 사실 서피스를 만들 때는 라이노의 생태계에서는 커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커브로 밑그림을 그리고 서피스를 만들고 자 서피스를 만들었다 치면은 어떻게 해야겠죠? 서피스 수정하는 툴이 있어야겠죠. 커브 커브 툴 서피스 서피스 툴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화면 콘트롤 하는 방법들 팝범 메뉴 이런 부분도 제가 중간에 깨알같이 좀 설명을 해놨고요. 서피스 툴 중요하죠. 아무래도 라이노는 넙스 서피스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적시 적절하게 명령어들을 쓰고 그리고 이 명령어들로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들며 있어서 좀 아니다 싶으면 프로파일을 다시 또 만들고 그러니까 커브 서피스 솔리드 혹은 폴리 서피스 생태계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물떡 주물떡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의 이코시스템이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nalyze 툴이 있죠. 그래서 뭐 커브 해처라든지 포인트 같은 것도 Analyse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커브 커브 툴 서피스 서피스 툴 이것들을 Analyze 하는 이런 툴 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커브 프롬 오브젝트에서 어떻게 보면 커브에서 커브 툴 해서 만들었죠. 서피스에 서피스 툴을 해가지고 뭔가 좀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친다면 얘를 다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커브로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프로젝션도 있고 듀플리켓 엣지라든지 보더 같은 것도 있고 아이소 커브 같은 것도 익스트랙션 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Analyze 부분도 좀 설명이 됐고 그냥 트랜스폰 트랜스폰은 뭐 커브나 서피스나 솔리드 혹은 폴리서피스도 다 지원이 되는 그 라이노 생태계 안에 모델링 시스템들이 트랜스폰이 다 지원이 되죠.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C 플랜 그 다음에 메쉬 어떻게 보면 라이노는 메쉬 툴은 아니에요. 점점 버전에 비해서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라이노는 넙스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넙스 모델링을 하고 이것들 다른 오브젝트로 컨벌트 하기 위해서 메쉬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쉬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체계를 한번 리뷰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7편까지 2, 3, 4, 5, 6, 7 총 6편에 이제 6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 있으니까 라이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그라스워퍼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라스워퍼도 그렇고 나중에 이 뒷부분에 있는 라이노 코딩 C샵이든 파이썬이든 제가 파이썬 코딩하는 것도 만들어놨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 들어가기 전에 이 라이노의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라이노 API를 이해해야 되거든. API가 어떻게 서로 실주가 날 줄로 엮여갖고 지오메티를 생성하는지 이런 프로시저를 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사실 스크립트는 공부하기 전에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으로 커브 커브 툴 서피스 서피스 툴에 대한 이해를 잇고 이게 손모델링으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다고 친다면 이걸 그라스워퍼로 한번 적용해보자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한 8번 마지막 비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라스워퍼 좀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잘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제 거 그 다음 스텝으로 쭉 보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약을 하면 화석을 발견했어요. 화석을 발견했고 근데 이게 내용적 측면이나 개념적 측면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라이너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라이너를 좀 쓰고 있는데 스크립팅 C샵 같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파이썬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고 싶다 파운데이션을 좀 다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디오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생태기를 좀 만드세요. 어떤 그런 이코 시스템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라이너버전 7까지도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